자, 여기가 심장 1분에 160번 아주 빠르고 정확하게 잘 뛰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잠시만요 좀 더 듣게 해주세요 심장 소리 쿵쿵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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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 여기 있어요 들리나요 온몸은 살아있음을 알리는 소리 쿵쿵쿵쿵 쿵쿵쿵쿵쿵쿵쿵 너 거기 있구나 이 세상 그 어떤 음악보다 아름다워 두근두근 엄마 심장소리 들리니 속은 속은 엄마 목소리 들리니 살아 있구나 아가 너 거기 있구나 쿵쿵 쿵쿵 내가 왜 이러지 쿵쿵 쿵쿵 내 심장이 왜 이래 난 엄마가 될 수 없어 난 널 지켜줄 수 없어 그런데 왜 눈물이 나는 걸까 가슴이 아픈 걸까 심장이 터질 것처럼 뛰는 걸까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살아 있구나 아가 너 거기 있구나 감사합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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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맙습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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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